하나 둘 셋 안녕 여러분 경선이에요 안녕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저의 찐 스킨케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원래 제가 막 여러분들에게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선이에요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오늘 조금 여러분들하고 진정을 하고 뭔가 일기처럼 여러분들하고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요즘에 약간 이런 성분에 관심이 가더라 또는 이거는 써보니까 조금 별로 이런 제품들을 다 가지고 왔고요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가장 첫 번째 스킨 사실 저는 저녁에는 스킨을 써주고 있고요 아침이나 점심에는 패드를 써주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니스프리 블루베리 리밸런싱 토너 이거는 저한테 수분이나 진정 정말 기본이 되는 제품이어가지고 진짜 진짜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사이즈가 되게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다 쓰고 이제 사러 가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행 갈 때마다 챙기는 작은 사이즈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쓰면 진짜 끝이야 이제 또 사러 가야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 몇 년째 제가 거의 한 7, 8년째 쓰고 있는 이 제품이고요 이거는 더 이상 뭐 말할 게 없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원래 이니스프리의 그린티 시드 세럼을 바로 스킨 다음에 사용을 해줬는데 요즘에는 이거 잇츠 스킨 이것도 진짜 이번 연도에 공병만 6개 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진짜 잘 쓰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거를 메이크업 전에 진짜 잘 쓰고 저녁에는 쓰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알러지가 막 올라온 거예요 피부에 그래가지고 화장을 했어 어떻게든 근데 할 일을 끝내고 낮잠을 자고 싶어가지고 메이크업을 지우고 이거를 바르고 잤단 말이에요 근데 알러지가 너무 잠재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거를 저녁에도 써주기 시작했고요 잇츠 스킨이 이니스프리 그린티 시드 세럼보다 조금 더 가볍다고 해야 되나 조금 더 수분 위주? 그래서 원래 스킨케어에서는 스킨을 써주고 바로 이거 이니스프리의 그린티 시드 세럼을 써줬지만 요즘에는 그 사이에 이거를 잇츠 스킨에 이거는 파워템 포뮬라 라이 이펙터 이거를 사이에 넣어서 써주고 있고요 이렇게 쓰다가 원래는 제가 이니스프리의 레티놀 시카 리페어 앰플 이것도 제가 공병을 한 9개? 비운 것 같은데 이거를 쓰고 제가 레티놀 덕분에 피부가 너무 매끄러워진 거예요 진짜 저는 레티놀만 쓰면 피부가 진짜 깐달걀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거를 꾸준히 써왔죠 근데 이거를 쓰다가 최근에 프리메라 유스 레디언스 비타티놀 세럼 이니스프리와 프리메라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니스프리는 레티놀하고 시카 레티놀이 워낙 그런 뭔가 리액션? 반응이 되게 심하잖아요 이게 좋은 반응이긴 하지만 처음에 쓰면 껍질도 벗겨주고 얼굴에 가렵고 약간 붉은기도 올라오고 해가지고 이니스프리는 레티놀에다가 시카를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레티놀을 접하더라도 놀라지 않게 뭔가 거부감이 들지 않게 순하게 시카를 넣어가지고 진정도 같이 느낄 수 있게 만든 제품이고요 이거를 저는 그렇게 많이 쓰다가 점점 적응을 했죠 그래가지고 요걸로 갈아탔습니다 이거는 레티놀에다가 비타민C를 넣은 제품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보다 뭔가 조금 더 자극적인 느낌은 있지만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 레티놀하고 비타민C가 만나면 더 시너지를 막 일으키면서 폭발적인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쓰고 있고요 저는 진짜 이거 쓰고 너무 만족해가지고 가격이 저렴했으면 진짜 몸까지 막 치덕치덕 발랐을 것 같은 그 정도의 제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요거를 쓰다가 조금 적응이 되면 요걸로 갈아타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비싸 이니스프리의 레티놀시카가 지금 보시는 게 50ml 제품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15ml 15ml 두 개로 나뉘가지고 이렇게 묶인 게 얼마였지 6만원? 진짜 비싸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몸에 발을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찾은 게 요거 요거는 레티놀 그냥 진짜 그 원액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보면은 되게 노을이에요 그죠? 보이시나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원액 이어가지고 되게 저렴하고 약간 오일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몸에 레티놀을 너무 바르고 싶은데 이런 거는 너무 비싸 하시는 분들 바디로션에 요거 섞어가지고 같이 써보시면 진짜 좋거든요 오일 제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보습감도 더 올라가고 레티놀을 몸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저는 요거 원액 한 개쯤은 가지고 있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저도 네이버에서 막 검색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진짜 저렴하고 크림 같은 거에도 섞어 쓸 수 있어가지고 나는 레티놀을 한 번쯤은 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에센스 같은 거에 이렇게 쭉 한번 짜가지고 넣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레티놀이 햇빛에 되게 약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용기를 괜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이니스프리를 봐도 햇빛이 차단되죠 그리고 프리메라 같은 경우에는 더 신선하게 쓰라고 사실 맨 처음에 요걸 한번 딸깍 하면 여기서 가루가 막 떨어져 비타민 가루가 떨어져가지고 흔들어서 쓰는 제품일 정도로 진짜 그만큼 비타민이 햇빛에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에센스 같은 데에 막 넣어가지고 섞어서 쓰지 말고 그때그때 이렇게 한두 방울 섞어가지고 쓰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요즘에 빠진 완전 완전 좋아하는 레티놀 삼총사 제품이고요 레티놀 제품은 진짜 맨 처음에 쓸 때 그 껍질 벗겨짐 건조해짐 간지러움 붉은기 그거 적응만 되면 여러분들도 레티놀을 끊으실 수 없을 거예요 레티놀이 원래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턴오버 각질 벗겨지는 주기가 점점 느려져가지고 그거를 빠르게 해주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피부가 약간 인위적으로 벗겨지게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각질이 벗겨질 때가 됐는데 안 벗겨져가지고 그런 푸석푸석한 느낌 그런 것도 없어요 너무 깐달게 그 자체야 메이크업도 진짜 잘 먹고 세수할 때 그 손이 미끄러지는 그거 자체가 완전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 딱 비교를 해보자면 달걀 껍질 달걀 껍질이 약간 그런 뭔가 오돌토돌함은 미세하게 있지만 뭔가 큰 잡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레티놀을 쓰면 달걀 속살이 되거든요 그 정도로 진짜 매끈매끈 맨질맨질 이렇게 만들어주는 레티놀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엠퀴리 이거는 사실 너무 말모 제품이죠 이거는 주름 개선 기능성 이지만 너무 무겁지 않고 너무 과하지 않은 주름 개선 기능성이 원래 되게 피부에 트러블이 나기 쉬워요 근데 이거는 제가 오히려 진정 느낌까지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너무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이거는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유일한 단점은 뭐다? 가격이다 근데 그런 수분 진정 그리고 주름 개선 기능성 모공 효과까지 너무 좋았던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요것도 조금 할 말이 많은 제품인데 우선은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오래 하면서 가장 저의 피부를 확 바꿔준 제품이 콜라겐 팩 제품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진짜 콜라겐 팩을 만나고 저의 피부 인생이 완전 달라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소개하고 나서도 정말 꾸준히 쓰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가지고 올게 안되겠어 이거는 진짜 인증을 해야 되겠어 여러분 놀라시면 안돼요 짜잔 보이세요 아니 이게 몇 장인지 아세요 여러분 나도 궁금하다 몇 장일까 세 볼까 진짜 한 77 장 정도를 썼고요 와 진짜 많이 썼다 77 장이면 거의 뭐 안 했던 날 제외하고는 3달 정도를 정말 이렇게 쫙 써준 제품인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콜라겐 팩에 진짜 거의 뭐 반 미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추천했던 메디앤서 더마픽스 바이오던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고 중간에 제가 메디앤서를 진짜 계속 특히 비타 라인을 쓰고 너무 잘 맞아가지고 제가 요 크림까지 사서 꾸준히 썼었죠 근데 최근에 아 이게 메디앤서가 안 좋다 이게 아니라 메디앤서는 접근성이 정말 좋아요 올리브영에도 막 있고 바로 배송해주고 해가지고 정말 좋은데 바이오던스가 대부분은 인플루언서분들이 마켓하는 거에서 많이 사시고 29cm에서 구매를 하시는데 저는 약간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뭔가 29cm여서 굳이 택배를 메디앤서가 있는데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더마픽스 메디앤서 이렇게 주로 써주고 있다가 바이오던스를 다시 써봤는데 너무 좋은 거야 메디앤서는 정말 꾸준히 적어도 한 3, 4번은 써야지 피부가 정말 맑아지거든요 근데 바이오던스는 한 번만 하고 딱 뗄 때부터가 피부가 정말 맑아 그래가지고 와 이거 진짜 안되겠는데 해서 제가 그 인스타 셀러분이 마켓 하실 때 몇 장이었지 48장을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바이오던스만 또 주구장창 써주고 있고요 바이오던스를 쓰다 보니까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삘 받아가지고 바이오던스 그 29cm 사이트에 가서 요거를 샀죠 바이오던스의 인텐시브 화이트닝 앰플 그리고 바이오던스 에센스 크림 요렇게 샀는데 바이오던스 인텐시브 화이트닝 앰플 요거는 몇 개가 들어있지 이런 패키지 안에 쫘르륵 들어있어가지고 요거를 그렇게 며칠씩 써주는 제품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한 3일 쓰나 진짜 조금 들어있어가지고 그 정도밖에 못 쓰고 있거든요 근데 요 확실히 좋아 뭔가 화이트닝 쓰면은 저는 되게 피부에 뭐가 많이 나고 대부분 건조해요 근데 요거는 그런 거 없이 진짜 잘 쓰고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이오던스의 스킨글로우 에센스 크림 요거를 샀는데 이게 조금 의외였던 게 여러분은 에센스 크림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저는 크림보다는 조금 더 에센스 같은 제형이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크림보다는 조금 더 묽은 조금 더 가벼운 그런 제형을 생각을 했는데 요거는 되게 되직하거든요 이렇게 쭉쭉 늘어나요 그리고 바를 때도 되게 두껍게 약간 연고처럼 발리는 그래가지고 이거를 맨 처음에 써보고 이게 뭐야 너무 두껍고 오일리하고 너무 리치하고 내가 생각하던 에센스 크림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요거를 우선은 발라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그냥 나중에 씻어내자 하고 가을일을 우선 재우고 일을 좀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게 쫙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끈적임도 다른 크림보다 훨씬 더 덜 남아요 그래서 저는 메이크업 전에는 이런 거 절대 못 쓰고요 꼭 저녁에 얇게 써주고 있는 상태고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쫙 흡수가 됐죠 이거를 어머 흐른 이거를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발랐을 때 이렇게 약간 뭉치면서 되게 꾸덕하고 연고처럼 발리는데 이게 흡수가 되면은 이렇게 뭔가 쫙 이렇게 피부에서 먹어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건조하신 분들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하던 에센스 크림과는 제형이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피부에 뭔가 나쁘지는 않았다 저한테 막 바이오던스 콜레겐 팩처럼 와 너무 좋아 이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돈값 아깝지 않은 그런 제품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오던스 크림까지 정말 꾸준히 써보게 됐다는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고요 바이오던스를 제가 이렇게 꾸준히 쓰다 보니까 아니 도대체 뭐가 이렇게 들어있길래 나한테 잘 맞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뒤쪽도 쭉 보고 상세 페이지랑 성분 이런 것도 쭉 봤거든요 근데 보다 보니까 여기에 콜라겐 히알루론산 뭐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제가 타사 제품에서도 많이 써왔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갈라토미세스 발효 여과물 5% 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라토미세스? 내가 갈라토미세스를 써본 적이 있던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 오 이거 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스쳐 지나갔던 요거 마녀공장 갈라토미세스 나이아신 에센스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서 또 써보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던스를 자세히 보면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들어가요 그래서 나이아신아마이드랑 갈라토미세스가 보통은 이렇게 같이 들어가거든요 나이아신아마이드는 피부를 밝게 해주는 미백 성분이고 갈라토미세스는 발효 성분인데 발효가 되면서 뭐 미네랄 비타민 뭐 이런 흡수율도 좋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제가 제품을 검색해봤을 때 나이아신아마이드하고 갈라토미세스는 약간 한 세트로 들어가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알아보고 갈라토미세스랑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나한테 잘 맞는 건가 라는 생각에 요즘에 이렇게 여러가지 대부분 갈라토미세스랑 나이아신아마이드가 같이 제가 오늘 막 추천 비추천 이런 것도 있지만 요즘 저의 그런 스킨케어 관심사 이게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가게 되었는지 바이오던스 팩을 써보고 제가 크림하고 이런 앰플을 써봤다 그리고 여기 성분에 나이아신아마이드하고 갈라토미세스 때문에 마녀공장까지 가보게 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어쨌든 저의 요즘 관심사는 레티놀 비타민C 그리고 갈라토미세스 나이아신아마이드 요렇게가 관심사입니다 이렇게까지 써줬고 그리고 여전히 크림은 제가 요렇게 예전에는 제가 메디엔서를 쓰기 전에 어퓨만 진짜 주구장창 써가지고 공병이 한 9개 제가 엠퀴리 이니스프리 레티놀시카 그리고 어퓨 이거를 약간 시작한 시기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공병도 되게 비슷한데 어쨌든 어퓨도 비슷하게 9통에서 10통 정도 써주고 있고요 요즘에는 요거를 섞어서 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피부에 진짜 기본만 하고 싶어 하면은 요거 어퓨 근데 나는 이제 조금 비타민 같은 것도 넣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건조하지 않게 쓰고 싶어 하면은 요거 같이 섞어서 써주거나 이것만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따라서 이렇게 두개를 써주고 있고요 이렇게 쓰다가 최근에 제가 또 워낙 더마토리를 믿고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더마토리의 이치릴리프 시카 크림 이거는 어 제가 이제 항상 가을이 씻을 때 저도 1차로 씻고 그리고 작업을 하다가 한 7시간 정도 지났을 때 2차로 세안을 하고 그때 완전 이제 기능성 바르고 팩도 바르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1차로 씻었을 때 가을이랑 아무래도 침대에서 많이 뒹굴거리고 스킨십도 가을이가 정말 좋아해가지고 진짜 계속 막 뽀뽀하고 뒹굴고 볼 비비고 그리고 가을이가 진짜 웃긴게 스킨십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기 볼이 이렇게 있으면 제 볼을 갖다 대고 볼길이 이렇게 서로 문지르는 걸 이렇게 부비부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진짜 좋아해가지고 아 제가 또 아무거나 막 바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거를 써주고 있는데 사실 가을이의 인생로션 중 지금 몇 년 차라고 인생로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생로션 중 하나가 일리윤의 그 레디위치 그 크림 로션 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쓰게 된 이유가 앞에 뭐 피부과 뭐 저쪽 뭐 인증하고 그리고 가려움 개선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제가 그걸 보자마자 아 이거는 가을이한테 꼭 써봐야 되겠다 하고 가을이한테 쓰고 인생 크림 로션이 된 건데 여기에도 가려움 개선 기능성 화장품 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몸이 너무 건조하면 미친 듯이 가렵고 갑자기 물집 같은 게 생기면서 막 이렇게 긁어가지고 결국에는 물집 터지고 피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건조하면 간지러워진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가려움 개선 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쓰기 시작했는데 진짜 만족스러워가지고 잘 쓰고 있고요 사실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비타민 레티놀 그리고 뭐 나이아신아마이드 이런 게 무난하진 않거든요 근데 한 개쯤 무난한 로션 애기랑 닿아도 문제가 없는 그런 스타일의 크림을 찾고 계신다면 저는 요거 추천합니다 이게 지성 건성 나뉠일 만큼 너무 극과 극인 제형이 아니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딱 중간에 크림 제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요즘은 제가 딱 이 정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의 최근 스킨케어 루틴 그리고 왜 이거를 쓰게 되었는지 또 무슨 성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드렸고요 사실 제가 봐도 최근에 저의 피부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스킨케어에 관심이 더더더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런 히스토리를 읊으면서 좀 공유를 해보고 싶었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에 이렇게 그리고 저의 미쳐버린 콜라겐 팩까지 써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라는 말을 안 썼는지 조금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많이 안 쓴 것 같은데 그리고 조금 오늘 차분하려고 노력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저의 스타일과 어떤 게 더 좋았는지 약간 코멘트 같은 것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또 금방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